그때부터 많이 힘들어요 진주가 2년차곡을 첫에 sol 일단 결국 제가 진주가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ㅋ 사장님 한 번만 얘기해주시겠어요? 진짜 진주는 불러주면 또 오고싶은데요 저 노래ódico 있으세요? 네 저기 불빛을 주시기도 불러주실 건가요? 네! 진짜! 진짜 올게요! 고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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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저기 하늘을 보면 별이 없어요. 아!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이에요. 아셨죠? 네! 줄! 움직여! 두手소리가 안나니까 별들이 노래 불러! 노래를 하 Finnish! 제가 드러 Vasasay had a song & little bar 이번에는 파트 끝ể 드릴테니까 알아서 들어 오시면 되세요, 아셨죠? 하고는 플래시 나이트 켜주셔도 좋고요. 혹은, 내가 별이다 하시는 분들 이미 아시죠? 준비 됐죠? 네~! 얼마나 또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시면 다소 아시죠? ok ok 알아요 기타소리가 아예 안다는것은 우리 누구한주로 한번 해볼까요? 네~! 본인이 부르실까요? 아 여러분 가상 첫 부분이랑 끝부분만 알아도 돼요? 그냥 흐름을 가르쳐 볼게요 아셨죠? 예 오늘 추운 날에도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불빨가사찍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실거죠? 예 여러분을 위한 노래 많이많이 만들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주를 선물해드리고 저희 다음에 또 초등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예뻐요 우주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우주를 좋게 들려드릴게요